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수모루 공원? 거기 서비구에 어디 있다고 해서 저기 잠깐 왔는데 뒤에 저 뒤에 보이시는 건 범섬 같은데 범섬 범섬 이거 파도 보면 뒤에 딱 보이잖아 야자수 야자수 해안올렛길 여기 우채우 우채통 같은 거 싹싹이 석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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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내려오네 정돈 정돈만 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도 뭐 판매하시네 뭐 밀가루 파시나 그냥 아자수 차 바다도 싹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 진짜 너무 예뻐 문어 같은 복수 여기밖에 없어 길이 길이 여기 끝인가 길이 끝인가 길이 끝인가 가겠네 여긴 길이 없네 올레길 워코스네 올레길 코스 이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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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밖에서 어디 갔다 왔어요? 서구포 딱으로 밥 먹으래가 않고요. 그리고 밥 먹고 있지? 어디 놀래가 왔지? 놀래가 왔지? 놀래가 오고 서구포에서 바로 집에 오신 거예요? 왜? 왜 주간보 안 들리고? 5산불한데 2스푼이라면? 1스푼이라면? 응 지금 반입니다. 이제 반이네? 응 오늘 밖에서 먹으러 왔어요. 오늘 밖에서 먹으러 왔어요. 또 칼국수 드셨어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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